원페이스 같은 거 할 때 원페이스 같은 거 할 때는 좀 무역회사로 안 넣어야 되죠 개종이 안 되니까 한중규로 만들려면 개종을 다 시켜야 되는데 개종이 안 되니까 무얼수 없이 무역회사는 안 넣으셔야 돼요 옛날에 몰랐었어요 저도 인도가 되게 좋은 땅인데 인도를 통일하면 되게 세계정복하기가 쉬워요 인도 나라들 특히 무글 제국이란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인도를 다 먹으면 무글이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인도만 통일해도 세계정복을 많이 합니다 인도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인도가 되게 좋아요 16테크 언제와 시대가 51%인데 하나 수용 더미캐논 몇시지? 11시 20분 20분 1. 50% 30% 6. 4. 2. 3. 2. 뭐 코어생성 감소 뭐 이런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음 우리가 땅이 안 붙어있는데 옛날 천명이 더 좋았던 것 같애 옛날 천명은 천명이 있을 때는 발란도 버프 얻고 없을 때는 발란도 D버프를 얻었거든요 그게 좀 더 고정에 맞는게 아닐까 뭐야 누가 날 때렸어 근데 인도 쪽으로 무글제국 만드는거는 WC하는 사람들이면 해봐야 돼요 유로파로 WC를 한다 왜냐면은 무글제국으로 제가 얘기했듯이 무글제국이 되게 좋기 때문에 문화변경&무글 이런걸 통해서 음 삭자 몇명까지씩도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가 사라지나요? 충격피해가 좋겠죠? 자파리 어 안되네 아프가니스탄 네 이거 뭐 하나피밖에 안되네 자파리 믿는 애들 속고콜하면 돼요 음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마잔다란 카라 아 이건 이스마일이구나 양가진똥스 무글이 되게 폭포너스가 많기 때문에 가령 뭐 딴 나라로 해도 딴 지역으로 해도 무글로 변신해서 세계정복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런 플레이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변신하실 줄 아셔야 돼요 변신하실 줄 안다 하는거 좀 이상한건데 임진왜란이요? 임진왜란 시나리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군이 워낙 세가지고 이순신 장군으로 해주시면은 임진왜란 시나리오로 가면은 여기가 먹혀있거든요 전라도 빼고 여기 부산 먹혀있는데 어차피 수장시킨 다음에 보병으로 하면 되는거라 임진왜란 시나리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7일까지 何 pieces 몇 테크냐 15 테크 66죠 꺼질때가 됐는데 호르몬즈가 6,4,5,7,1 5,4,5,7,2 5,5,4,5,5,5,8,7,7,8,7,9,7,1 빨리 꺼져줄래? 내가 발라먹으러 가게? 자... 63% 21% 개종 개종 아 이거 없어지는구나 안 받으면 안 받으면 사라지네 배 타고 가는 거야? 보통 보통이면 꺼져주셔야죠 오스마 동맹 이제 깨자 다행이다 그치? 이렇게 뺄 수 있어서 배상금이 돈이 많이 벌어놨네 노드가 좋다니까 이쪽이 저번에 우리 페르시아 옛날에 해봤잖아요 중동 중동이 좋다고 잘 못하니까 율법주의 뜯어먹고 까고 어디 보자 3800 너무 많다 돈이 건물 좀 짓죠 무역 건물 초세 건물 0.6까지는 짓을게요 0.6까지는 짓을게요 공장 0. 아 이거 다 썼네 이렇게 된다니까 돈 쓰다 보면 아씨 여기 뭔데 59 56.7이 있어 여기 뭐야 이거 짜증나 뭐가 졌잖아 아이씨 발라마가 되는데 자 쪼끔 모자라요 쪼끔 모자라요 배는 부족고 됐네요 예쓰 어 88% 88% 우리 빵프로 도매 깨기까지 되나 조약 최소 나가우루 두렌스 혹시 하나까지 안되네요 돈 받기 오케이 됐어 바닷가가 없으면 배가 없어서 바로 박살날 수 있지 어 바흐마니 코어가 어디어디 있나 좀 보자 겹쳐지는거 없네요 아닌가 밑에 있나 아 없네요 없네요 좋았어 바흐마니 부활 한군데 아 또 왜 또 힌두야 또 아씨 힌두를 믿고 있어가지고 종속국을 얻어라 여기 합병 비용 감소 어? 좀 이따 찍을걸 지금 합병 할 일이 없는데 쯙 쯙 쯙 쯙쯓 하아 어쨌든 여기 박으면 오늘 업적 끝 볼란 잡아주시고 구자랏은 바흐마니가 이렇게 코어가 있고요 남은 걸로 클레임을 만들고 불러오고 발란건 이렇게 세지가 않아가지고 자동재납 무영러보 뭐야 이거 왜 붙여놨어 아직 안터져 괜찮아 자 수송선이 많이 터졌지 아까전에 캐러베리 다 때려박읍시다 무역로드 다시 해줄게요 자 그럼 무역회사 있는 곳은 시대관 전파가 옛날에는 무역회사 있는 곳에 붙어있을 때 서거가 안됐는데 지금은 아마 상관없을 겁니다 시대관 전파로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안달려나 상관이 없죠 디병 두개는 뭐지 뭔병사지 자동진아 내가 뭐 합병했니? 아닌데 아 내가 수송하면서 여기 들어왔구나 왜 얘들 여기가 있어? 배에 탈쌌나보죠? 아 자 하나는 속국 하나는 동맹국 진압해야지 목석 아오 돈 빌리면 안돼 제발 요새 끄자 요새 끄자 아 빌린다 빌린으면 안 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흤 흐흥흐흐후 일로 이송 왜 이송이 안돼 스탑 이송 사실 용병제로 딱 바뀌었을때는 반란군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주편입쯤 시켜볼까? 돈을 벌기 위해서 0.82 무역회사라 주편입시켰는데 0원이라고 뜨는데 음 아미르 울레마 졌소 해군품 14테크 요새다 좀 부겨야겠다 그리고 노래가 웬일로 이상한 이상한 노래가 안나는데 여긴 못 부실 것 같고 여기도 부시면 안되는데 아 여기 요새 꺼놨다는 일로 들어갔네 경쟁국 부자라타 합시다 만만한 만만한 칠 흑흑흑흑흑 흑흑흑흑흑흑흑흑이 하아 요새만 먹는단 말이야 양모 흐흑흑흑흑흕흑흑흑흑흑 넌리안주나 치고 발렌지나 치고 발렌지나 용병 하나 한번 뽑을게요 용병 뽑으면 전문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별로 안좋긴한데 치고 자령진합 첨외됐다구요? 다 까먹었네 아깐 두개까지 썼는데 때리고 올라오고 자동진압 잡고 자동진압 용병 하나 만들고 자동진압 어디 터졌냐 자 코 다 박았어 다 박았어요 자동진압 상인하나 어 나도 나 공유좀 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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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마 나 좀 공유좀 공유좀 해주실래 인쇄수도 못받았는데 공유 공유좀 해주세요 세력투사는 모욕 이런감도 올라가는데 우리가 외교가 몇개죠 라이벌이 몇개죠 우리 모욕하면 50 될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44니까 조금만 더 충성동 모욕 모욕 탁기야 잠깐만 룰법 비자나그르 끝났고 비자나그르 맘룩 맘룩도 수용했네 시 시 모욕 51 음 50 이상만 올리면 되지 아.. 잉글랜드도 모욕을 할까? 무욕검진은 근데 해주는게 좋아요 아 조배조장 다행 조세 안정 조세 변동치 다행이다 좋은가가 돈 많이 먹었었는데 열곱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빨리 깨져라 업적이여오라 업적이여오라 왜 안와 난리가 났네 여기 델리가 막 패느냐고 얘네들은 꼭 내가 패놓으면은 꼭 숟가락 올리죠 큭 음 음 음 그래서익 지원 바이 것을 어? 오랜만에剌 올리는 것 같아 브라이그 어? 오랜만에 외폐 올리는 것 같아. 브라이그 이웃에는 부시공 이겨라. 오케이. 됐다. 다 막았다. 쉽죠? 이 정도 말란거네. 용병이 있으니까. 용병 대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끄고 왜 안 돼. 잠깐만.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군요. 예. 저거군요. 이 정도면 3개 일주일 안 되나요? 50원에 3개 일주일 될 텐데 야 진짜 우리 아프리카라 유럽 동유럽 중동진 하면 우리인데 아 진짜 아시아는 진짜 아시아는 시대관 받으려다가 피똥 싼다니까 진짜로 답이 없어요 피똥 싼다. 피똥 싼다. 피똥 싼다. 너무 힘든 것 같아. 요새 2개만 있으면 돼. 아 지금 신 모았을 텐데 페버가 그치? 아 역시 타이밍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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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우리가 코 박을 돈이 행정 포인트가 안 돼가지고 맘눙을 때리는 거는 좀 그렇고 인도 천천히 때리면서 내일 한 번 맘너그로 한 번 동몰을 해 봅시다 예 앳 킨오브 머큐리 얘 멕큐리의 워낙 내가 갚아줬어 보디, 성불하시길 보디, 성불하시길 널스콘칸이랑 짠지바를 먹는거 시네블마켄리 이 널스콘칸이 본베이구나 현재 그쵸? 어 멋있다 아이콘이 디스 이즈 리얼라인 디스 이즈 더 판타지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은 이제 천천히 업적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나? 음 음 뭐 할 수 있나 좀 찾아봅시다 이슬람 통합 하는거 있고 음 그러니까 이슬람 통합을 내가 한번도 안했네 오스만 할때 맨날 이슬람을 안해가지고 음 음 음 음 임페럴 오브 만 만으로 하는거잖아 음 음 음 프랑스 오스만 러시아 독립 보장하는 이것도 안했네요 우리가 무슬림 수호자 되는거 아 그리고 말 뭐 몰루카스 무용도 5개 프로미스 전파 5개 몰루카스 음 업적은 할만한게 있긴 있는데 막 쓰읍 땡기는건 없네 세길주도 못해봤고 음 음 음 음 음 라이벌세계 네트워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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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할게 없어요 예 그냥 천천히 그냥 천천히 하겠습니다 되는 데까지 1605년이라 아프리카는 우선 통일은 할거고 아프리카는 우선 통일은 할거고 이 지역은 아프리카 통일을 목표로 가고 인도 먹으면서 원래는 이제 현타가 와야 되는데 방송을 하면 이제 위무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현타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재미없어도 파라도스 게임 돌아가면서 하면은 돌아가면서 하는 이유가 또 한 개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면은 현타가 올 시간이 없습니다 유로파 하다가 스텔라이스 하다가 다치 오브 아이언 하다가 네 시티 스카이라인도 하고 파라도스 게임만 해도 아주 알차게 내 인생을 날려먹을 수가 있죠 카파의 시비를 만들고 있고 쏙국적대죠 사스님 안녕하세요 아 개정시켰대요 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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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들 외국인들 한국 여름 더울 거야 그치 북반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러시아 이제 월드컵이니까 러시아 가시는 분 없나요? 축구 되게 좋아하시는 팬들은 러시아 안 가시나? 러시아 가면 좀 지원할 텐데 그죠 월드컵이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다 다음 주인가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번 대표팀에 특히 관심이 없대요 올해 올해 이번에 별로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는지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하던데 러시아 같은 데 가서 좀 시원하게 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더우니까 날씨가 외국인들도 더울 거예요 왜왜왜 안 내려가 내려갑시다 돈이? 러시아는 환 러시아가 되게 싸지 않아요? 러시아로 환율이 얼마나 루블이지 러시아가 환율이 쌀걸? 찾아보자 루블 1루블이 17원이야 음 어 그러면은 러시아의 물가를 알아봐야 돼 1루블을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르니까 러시아 버스비 이런 걸로 알아보면 되겠지? 버스비 버스비 버스비가 46루블 뭐 누가 250루블리지?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자주 가죠 한국사람들 6월 4일인데 15도야 와 대박 대박 시원하겠다 선정료가 버스비가 두다 2이 46 Wool .. 근데 왜 로블이 2개있지? 이 사람은 summarya 46 Wool 이 맞나? 46룩을 46룩이 되면 7백원